Oh my oh my I don't wanna feel this Ryan II I could've dance any more I won't Oh my oh my 바뀌고 싶은 나였는데 Oh my oh my Personen dürfen Yes 라면 먹자 그니까 물을 미리 넣어놔야겠구만 오케이 야, 라면 다 먹을 거야? 네 야, 이번엔 내 한 시간 쓸게 오케이 한 시간 동안 밥 먹고 에너지 충전 시간 이거 한 시간 말고 차라리 내 30분 쉬는 게 어때? 시간은 쭉쭉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해야 돼 내가 30분 해줘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우리 이거 메뉴 시킬래요? 시킬래요 빙수 지금 놀았으니까 에너지 소개했으니까 먹으면 좀 쉬는 시간을 갈게요 옛날 빙수 맛있겠다 저, 얘기해 주세요 나 아메리카노 나 아이스티 그러면 아이스티 하나랑 잘 나오네요 그리고 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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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요? 왜 헛소리해 간짬뽕 이름나고요 짬뽕 이름부 그다음에 탕수육 대자루 갖다 주시면 저희가 맛있어 먹겠습니다 아이스티순만 완료 아이스티순만 완료 옛날 빙수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 빙수도 대신 가걸음 눈꽃빛이 약간 그런 거 캠모아라? 캠모아? 와 형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와 형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그게 뭐야? 캠모아가 뭐야? 카페 같은 거 있어 빙수 파는데 약간 설빙의 시초 같은 느낌이랬다 근데 메론 맛이 났었어 까딱까딱 얼음 같은 거 같은데 약간 그네 같은 거 타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네 눈꽃 빙수 하나 오레오 빙수 하나 옛날 빙수 하나 유자차 하나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근데 혹시요 혹시요 인절미 빙수는 안 시켰지만 인절미는 사이드로 따로 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메리카노도요 감사합니다 그럼 라면 드실 분들 먼저 드세요 그럼 라면 먹을 사람은 먹으십쇼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도 만들어 볼래 우리 초록색으로 해보자 차라리 이게 예쁘지 않을까? 이게 예쁘겠죠 이걸로 해볼까? 근데 이게 이거 켠 다음에 예열을 좀 해야 돼요 이거 혹시 지금 넣으면 되냐? 봉기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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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뭐 시위 좀 올라올 거예요 아 그래? 좀 더 기다려보지 마음이 급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혹시 무노래하고는 라면이지? 아 라면이지 이거 왜 초딩 때 이렇게 먹었냐 아 맞아 나도 그렇게 먹어야지 뭔가 이게 맛있을 거 아니 가열이 없네 가열이 없네 생각보다 흠 흠 흠 흠 흠 으어? 닿다가 쏟는 거야? 옛날에 아닌가? 안에 넣는 거 아니야? 아하 아하 안에 넣는데 안에 제가 여기다가 쏟았는데? 색깔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된다 그니까 나 집은 해갖고 이 정도는 몇일? 딱 이 정도? 가열 한 10분 걸려요? 한 5분 정도인데 일단 기다려 보자 여기 와서 드시라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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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이거까지 나도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단 말이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나와야? 이거 어떻게 해? 빨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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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봉을 이렇게 돌려 돌려 봉을 이렇게 돌려 돌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네 맞아 맞아 휴지 형이 맞아 야 근데 흰색인데? 야! 거짓말을 쳐? 이거 시원한 건가? 네 아... 그거 땡기면 돼요 약간 그 뒤에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형 맛있어 나 충격 먹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언제까지 나오지? 많이 지워놔 근데 왜 초록색 보라색 둘 다 안 나와? 제 말이 그냥 흰색인데? 거짓말을 쳐? 벙규 형 아까 첫 번째 했을 때 흰색 집어넣었어요? 어 우린 초록이랑 보라색 섞었는데 왜 흰색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미술의 승리인가? 짜잔 짜잔 이거 자막으로 무알코올이라고 나가겠지? 응 무알코올이에요 여러분 그냥 레몬 주스 아니야?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와보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투두식당 리버스 편 손님 맛있는 떡볶이가 왔습니다 짜라란 네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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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스타가 될 장래희망이었어 추두식당 오픈하겠습니다 호중 한국이긴 하죠 네 국내산밥에 못 먹고 아 진짜요? 뱅마다 행복해만 가도 돼요 아, 트러스트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아니 아직 시킬 때 5분도 안 됐어요 치킨 더 먹을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그러니까 양념 숙지는 없다 뿌링클 없어? 네? 간장 없어요, 간장? 후라이즈나? 없으면 만들어 와요, 빨리 휴닝아, 휴닝아 오셨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휴닝이가 할 말 있다고 아, 빙소 언제 와요? 왜 이렇게 느려요? 죄송합니다 어제 왜 아메리카노 두 잔이지? 하나는 아이스 아니야? 아이스틴 여기 있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그러면은 이거를 감독님한테 한 잔 드실래요?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아, 저 같이 하실래요?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빡 안 넘어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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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메리카노 세 개 더 시키는 거잖아 네, 아메리카노 네 잔 부탁드립니다 두 개 더 해야 될 거 같아, 가 음향 감독님하고 다른 감독님을 불러줘 아메리카노 두 개만 더 추가할게요 형! 그 중에 한 잔은 까나리로 달라고 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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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하자 대박이 진짜로 좋은데 아니 형이 먹는 거 아니라고 저 아메리카노 그 시킨 거 중에 한 잔은 까나리 액젓으로 바꿔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잔은 꼭 벌칙 음료로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 없다 인자님이랑 오래요 인자님이랑 오래요 인자님이랑 오래요 먹어요 일단 빙수 먹어 네 만드신 건가? 너무 잘 만들었는데? 맛있어 뭐야 빙수 왜 두 개야 우린 세 개 시켰다고? 알겠다 아유 화내지 마 일단 먹어 이거 왜 빙수 두 개 밖에 없어요? 하하하하 일단 두 개 준다고 하셨어 아 그래요? 죄송하다 해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야 봤어? 몇 개 왔어? 두 개.. 두 개 더 온 거 같은데? 그냥 빙수 네 개 다 주신 거 같아 병리별로 오한 대박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할래요? 그래 야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랑을 하기로 할래요? 그래 야 나 얘 한 번 보고 싶은데? 응 일단 가위바위보로 할 수가 없어 오케이 안 안 안 내면 진 거 잠깐만 그냥 더 죽어? 괜찮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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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현이에요? 어 강태현 해봐야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겁나 보자 아 난 전적이 화려한데 뒤에서 도와줄까? 어 그래 깨보자 오케이 몇 다섯 개 모으자 시작도 안 했어 뒤쪽이야 뭐가 이쪽이야? 뒤쪽 뒤쪽 등을 흘려 와 저 어깨 웅주린 건가 봐 뻔하니 안 돼? 와 야 MPC 500인데 MPC를 그렇게 해 내가 와 네가 아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아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설명해준대 아 얘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야 네가 더 무서워 현아 할 수 있어 어 아니 나 진짜 안 될 거 같아 나 이 얼굴 보는 것도 너무 무서워 그럼 나랑 바꿀래? 어 앞으로 가기라도 해봐 아 저렇게 쉽게 바꿔주면 안 되는데 그니까 야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해볼래? 아니면? 아니 괜찮아 형 이걸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야 나 하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해 아 이제 튜토리오도 무서워 형 형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 하하하하 웃겠어 한금 해봐야지 무섭게 말 좀 하지 해봐야지 해봐 내 숨이 한 마만 있어 아 진짜 나는 가위바위보 형 진짜 형 튜토리오도 못한다 진짜 난 가위바위보 이겼는데? 가위바위보 한 번 봐? 아 저 일단 하고 아유 어떻게든 살겠다고 그럼 행운을 빌어 신나 보이네 빠르게 가자 발견하면 얘기해 주면 오케이 오케이 그쪽에 두 개나 있었어 나 이거 소리 말고 거기 말고 어 그쪽에 두 개나 있었어 아까 그쪽에 두 개나 있었어 아까 여기 하나 일단 무서워 아유 나 이거 주는 것도 이건 무서운데 알지 아유 왼 아유 아유 거기 밑에 왼쪽 왼쪽 앉아 왼쪽 왼쪽만 보고 그냥 왼쪽 밑에 말고 아유 직접 놓으세요 어떻게 해 아유 아유 여섯 잔 중에 한 잔 네네네 한 번 위로 올려봐 어 보여? 빨간 거? 어 땡큐 아유 형석이야 아유 형석이야 아유 형석이야 아유 형석이야 아유 형석 야 내 앞에 나을 때만 이런 거 나와 열어볼까요? 어 안 닿네 알았어요 안 열게요 죄송합니다 열려고 하니까 미친 듯이 소리 지르네 깜짝이요 배고파요? 깜짝 안 일단 그 부적 열린 대로 가 들어가기가 싫어요 빨리 가 이분밖에 없어 어, 야 썸블레스 썸블레스 어. 요. 열어. 오오오. 조카 은근 거없다. 아, 형이 끝난 거 같은데? 40초 밖에 없어. 근데 네가 지금 최고 기록이야, 지금. 그래. 저거, 저거. 야, 이제 시간 다 됐어. 많이 찾았어? 라는데요. 어차피 나 죽일 거면서. 많이 찾았어? 2. 내놔! 2. 끝. 그래도 9개 찾았는데. 야, 잠시만. 뭐라 해? 뭐라 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찾았네? 내가 생각했던 것. 이거면 충분해. 넌 합격이야. 나 합격이래. 아, 8개 이상 찾으면 합격인가 보네. 감사합니다. 범경 시간일까요, 수빈씨 시간일까요? 자, 제 시간으로 할게요. 시기는 워치, 시기는 워치. 범경 시간. 야후. 재밌게 놀겠습니다. 네, 재밌게 놀겠습니다. 다 모여보세요. 다, 다 와주세요. 자, 여기에 6잔의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몇 분 계시죠? 지금? 한 분 더 있으실 텐데. 아, 다섯 명이요? 다섯 명? 다섯 명이라고요? 다섯 명이면 우리 멤버 한 명 선전하자. 아, 그래? 제가 할게요. 자, 그럼 너 쩔 놓죠, 앞으로. 여기에 중에 한 병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간장을 섞어놨어요. 네, 촬영 도중에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어떻게 좀 힐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찾아온 기회마저도 불행으로 바뀔 것인가? 자, 지금부터 복불복 시작하겠습니다. 룰은 가위바위보를 하시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멀리서 보고 눈대중으로 1등부터 골라주시면 돼요. 진심이시다, 여러분. 안, 안, 안 내무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두 분. 안 내무신 거 가위바위보. 안 내무신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1, 2, 3, 4, 5등입니다. 1등부터 골라주세요. 2번, 2번. 2번이요? 2번, 2번. 아, 일단 드시지 마세요. 일단 드시지 마세요. 일단 드시지 마세요. 3번이요? 1번이요? 1번이 뭐야? 6번이요. 6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거? 그거 이제 우리끼리 마셔야 돼. 휴닝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게 딱 봐도. 아, 당했어. 자, would you like some coffee? 마셔주세요. 음, 잘 마실게요. 음, 잘 마실게요. 음, 잘 마실게요. 자, 마셔주세요. 야, 마셔. 빨리 마셔봐. 야, 너 소금이 밑에 떠다녀. 우와, 미쳤다. 야, 멤버들 들어와. 이거 한번 마셔봐. 야, 내가 안 내려준 거 가위바위보. 어? 안 내려준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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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해서 나 짠거 좋아하거든? 우린 진짜 바닷목만 날 아 싫어 3명 중에 한 명만 더 캐시 3명 한 명만 더 마지막 한 명 야 너도 할래? 너도 너도 누가 진짜 누가 또 하는지 한번 해보자 진짜 막판 더 이상 막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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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면 돼요 반목을 맞아야 돼요 궁금하지 않나? 너무 즐거워 난 짠거 좋아해서 아니 근데 그 짠거 좋아할 수 있는 정도야 되게 되게 시원해 나 이거 냄새부터 가져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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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Form 와 나 나 빙수 먹을래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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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되게 시원한 간장이야 그냥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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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qual donkey 자 수빈이 형 해봐야죠 가위바위보 해 뭔 가위바위보야 나 근데 저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한 번만 해봐요 그럼 허세를 부르지 마요 절 쫄봅니다 하시든가 아니면 하시든가 나 쫄보해요 아니면 이거 할 거야 형도 한번 제가 설명해준다 내가 포기한 데까지만 해봐요 맛있으니까 해봐요 수빈이 형 두 개까지만 찾아봐요 알겠어 알겠어 나는 쫄보다 뭐라고요? 나는 쫄보다 못하겠습니다 와 수빈이 형 어떻게 했냐 나? 저거 근데 이거 두 번째 하니까 좀 괜찮아 갑축지여도 좀 괜찮아 진짜 맞아 무섭던 나도 처음에 할 때 그랬어 나는 앞에 애들이 다 뭔가 움직여도 슬슬쩍 움직여서 갑축지는 없구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나도 그랬어 갑자기 아까 뒤집나서 사물함 열었는데 나도 아 사물함 아니면 뭐인지 뭘까 했네 이야 피자마스터 해보자 피자마스터 해보자 복싱게임도 해볼래요 그래 그거 피자마스터하고 복싱도 해보자 이제 할사람 형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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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레시피를 주문하면 레시피들을 만든 다음에 던져서 갖다 줘야 될걸? 뭐라고? 아 다른 게임이네 헤헤헤헤헤헤 잼잼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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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 잼 도리도리 그림체가 이게 훨씬 낫다 아까 그 여자의 보자마자 그냥 소름 돋았어 오케이 이리 와 왜 엥? 뭐야MPL 그냥 던지는데? 그래도 카나나가 빨리 와 우와 엥? 대략 가면 접시 어서 왔어 엔? 맨 바닥에 내려져 있네? 오 신기해 되게 리얼하다 가 엄마 가 들어가 요 잘하는데? 어서 왔어 연준이 피자 깍입니다 아 네 와 와 와 뭐야 들어가 기다려 한입과 사네 아니 뭐 치즈밖에 안 먹어 오케이 양파 오케이 자 어니언 한 번 두 번 하나 둘 하나 뭐예요 그게 버섯 셋 넷 다섯 둘 둘 셋 야 잘하네 굉장히 하드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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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파 피자인데 양파 피자인데? 양파 피자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양파 너무 많이 됐어 실망했잖아요 끝났어 뭐야 수빈이 형 해봐요 재밌네 이게 뭐야 이게 돈가? 그렇지 어 그거 짚고 놔봐 밀어 그렇지 야 야 메뉴 뭐야 아니야 왜 많이 넣어 야 어떡하냐 다 넣는데 그냥 야 어떡해 이거 쟤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안 돼 내 피자 가게 이거 이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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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부터 제대로 해줄게요 아휴 왜냐 10분에 주지 않으면 안 받아 그릇에 안 주면 받지도 않네 뭐 하냐 쟤 뭐 하냐 쟤 먹었다 망정이야 야 야 병수 야 야 병수 야 입소문이 빠르게 평점 하나 떨어지면은 내가 만든 피자 가게를 이렇게 망정해야 돼 명강 파괴 야 복싱 해볼래요? 요 복싱 방태환의 복싱 실력을 한번 오 뭐야 오 오 뭐야 심판 치면 안 돼 아악 오 뭐야 뭐야 오 오 오 텐이 평소 연습하는 그거랑 관계없이 깜짝이야 보이긴 해 텐이가 더 말 맞은 느낌이지 왜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봐 오 가드가 탄탄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오 아까 먹혔다 이거 언제 언제 쓰러져? 상대 쪽도 끈질기네 이게 치르기 좋아 아 이게 시간 끝나면 결과 나오나 보다 시간 끝난 거 아니야? 예 예 누가 이겼어 손 들어 어 Your winner is the red corner 아 오 뭐야 오 잘한다 야 폰복싱이 뭔지 보여줄게 아 아 야 할 줄 알아 야 야 잘해 효과 있어 야 말도 안 돼 효과 있어 야 잘하는데 범규는 가드고 뭐고 그냥 무작정 인파이터네 야 저게 복싱이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빨개졌어 저 상대 선 처음 보는 유형의 선수에 당황한 거 같아 보니까 벨을 때리면 가드가 내려와요 그때 얼굴에 또 때려줘 오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형이 이겼나 봐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 다음 시간에 넘어가 다음 누구 남았지? 나 오케이 형 빠자 빨리 시계는 왓츠 시계는 왓츠 해 저 시간 시계십니다 시계는 왓츠 시계는 왓츠 뭐 하실래요? 형이 이끌어야 돼요 뭐 할까요? 뭐 할게 뭐 할까? 좀 쉴까요 이제? 우리 휴식 시간 합시다 커피 드실 분 잘래 잘래 그럼 이제 뭐 하지? 자도 된대요 그거구나 난 잘래 진짜 자러 간 거야? 오케이 이 정도면 다 자지 잘 사람 안 해서 자죠 다 잘 끼가 자야 돼 나는 안 잔다 난 여기서 쉬다 간다 난 여기서 쉬다 간다 으깨 거기 해 뭐야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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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뱀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자 가슴을 긋는다 야! 야! 살! 괜히 들어왔어. 못생겼어. 못생겼어. 이리 와! 나와. 나 빼고 해줘. 나 노래 듣잖아. 왜 또 나왔네. 왜 또 나왔네. 야, 가지마. 야, 천수빈. 야, 천수빈. 야, 천수빈. 야, 천수빈. 야, 천수빈. 오케이, 이거 해볼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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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그쪽 잡을 수 있어. 아, 오케이. 택도 없어 이거 4명에서 들어와야 될 것 같아 해막 해줄게요 해막 해막 여기 잡아요 겁나 모르는데 제일 가변에 올라가 봐라 태현이 태현이 홍 Total relatively 다 Competition 멀쩡히 보내는 게 없어 우리 멤버 편학보를 못 봐 편학보를 못 봐 난 94 claro 와서 따 만족 자 마지막 누구야 우리 다 썼어 아 그래? 다 쓰지 않았어? 다 썼어 우리 아 정말 오늘 너무 재밌었다 진짜 여름에 수영장 못 가서 아쉬웠는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가서 다행이다 진짜 아 이거 챙겨가야지 아이고야 우리 이제 네 이거 한 입 마시면 이제 퇴장할 수 있는 걸로 하잖아 아 진짜 나 오늘 못 가겠는걸 마지막까지 복불복떡 한 번만 할래? 아 그럴까? 그럼 감독님이 다 같이 할래요? 절레 절레 에이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오늘 시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나라 바빠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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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oh my I don't wanna feel this Why I don't wanna dance anymore Come on 바뀌고 싶은 나였는데 Why? Oh my oh my Tula Tula